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2일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고요 갑수럴도 깊어가는 중입니다 갑수럴은 어떻습니까 개요월 지나고 신금이 약하지만 9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고요 9일은 현재 있는 기간이죠 끝나면 정화가 3일 무토가 본기로써 18일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신, 정, 무 순서로 흘러가고요 갑수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술터라고 하는 그 안에 정화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기가 이제 스쳐간다 조열하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가 세지다가 겨울 직전에 잠깐 일시적으로 말라서 숨통을 좀 열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의 일관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볼 때 동영상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렇게 거꾸로 된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두 가지 링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의 만세력을 잃는 방법 만세력 잃는 방법하고 또 일관을 찾는 방법 두 가지만 해도 꼭 보고 와주십시오 두 가지 링크를 보셔야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으시고요 띠별 운세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은 죄송하지만 답변 안 드립니다 계속 일관별 운세 테마대로 진행할 거고요 운영한 주도 꽤 지금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이제 감목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목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오늘은 아무래도 기해년의 갑수롤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힘이 좀 세지는 편이에요 자 감목은 어떤 날들을 또 맞이합니까 감목은 인성이 들어왔죠 인성이 들어왔고 이게 편인입니다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 오늘 약속이 깨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데이트라던가 모임이라던가 모임도 종류가 엄청 많죠 데이트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이런 약속만 깨지는 게 아니고요 주말 이용해서 직장인 분들은 중고 노트북이랑 아니면 컴퓨터 핸드폰 이런 직거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무산될 수 있어요 거래나 계약 관련 것들이 모두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실망을 안 하려면 저 사람은 나만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되도록이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냥 그러려니 저 인간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송인데 조금 단어 사용이 좀 그렇네요 기대를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하겠습니다 을목분들에게는 오늘 정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실 텐데 주변에 심부름을 해주러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거래를 내가 중계를 하기 위해서 챙겨주신다거나 또 토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 손이 모자라요 진짜 헬프미 하실 수 있어요 일선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 본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쉬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목일간을 했고요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평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자분들은 오늘 남편분이 또 전체적으로 남자분 여자분 공통적으로는 자식의 강한 발언 고집이 아주 쎄어지는 날입니다 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병화분들께는 어떤 하루냐면 다음 프로젝트나 다음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는 하루가 됩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시거나 출장을 가기 위해서 여행용 배낭이라던가 여행용 백을 사기 위해서 아울렛 쇼핑을 떠나신다거나 혹은 인터넷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사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중시하기 때문에 청소를 또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대청소는 아니고요 물품을 좀 정리를 하시는 날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물건을 옮겨보시고 가장 적절한 배치 가구 재배치를 하신다거나 마트를 가신다거나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로 다음 일들을 준비하기 위한 밑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날이죠 혼자서는 못하실 것 같고 아마 가족분들과 분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정화분들 볼게요 정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죠 관성입니다 정화분들 정관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죠 주말인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그냥 바쁜 게 아니라 내가 허덕허덕 바쁜 게 을목이었다면요 정화분들은 오늘 어떤 날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바빠지는 날이에요 굉장히 알찬 하루가 되죠 이건 끌려다니는 바쁨이 아닙니다 알찬 하루입니다 스터디 모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독서 모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학교일 때문에 이게 또 학생분들이 또 보시죠 제 운세도 학생분들께서는 이런 시험이라던가 본인의 학업 부분 때문에 도서관을 가신다거나 학원을 가신다거나 또 일을 하시는 사업가 분들은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오늘 벌이시게 될 겁니다 관목할 만한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주변의 시선이 본인에게 집중이 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인기 오늘 인기인입니다 정화분들은 즐겁게 하루를 즐겨주십시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편제가 제왕지 앉은 날이고요 오늘 돈 쓰지 마세요 금전적인 손해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 장소에서 본인에게 돈을 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모임 장소에서 필요없이 지갑 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커피값 밥값 대신 내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돈을 쓰게 되면 이 호의를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날짜에 되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진짜 잘못한 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호구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값어치가 있는 대상과 상대에게 그런 상대에게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같이 어디 뭐 뒤풀이를 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본인하고 가족분들 것만 내시면 되잖아요 괜히 좀 애매한 관계 분들 그런 분들의 식사값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분들은 오늘 진짜 좀 구두새가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 운의 포인트입니다 쓸데없이 지갑 열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분들은 오늘 정제가 들어왔죠 정제가 걸럭지 않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역시 무토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무토는 본인이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동이 좀 심해요 이동 변화가 심하고 장거리로 무토분들을 움직인다면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는 거 이게 연락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휴일에 활발하게 모임을 참석하시는데 이 모임이 내가 어떤 장소로 가서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집 근처에서 모임을 하시게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어쨌든 찾아온다는 거죠 손님들이 아무래도 홈파티를 벌이시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본인 위주로 거리를 모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일관분들 했고요 어쨌든 기토분들 오늘 바빠진다는 거 그리고 경검 보겠습니다 경검일관분들은 식신이 제왕지에 놓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식신이 목욕지죠 목욕지죠 이 오하는 목욕지입니다 제가 단어를 방금 잘못 썼어요 식신이 식신이 예 목욕지에 노예는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이성분들에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짝이 없는 분들 싱글분들은 다른 분께 어떤 특정 분께 내 마음이 오랜만에 흔들릴 수가 있고 어쨌든 썸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게 짝사랑이던 양쪽 사랑이던 상관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입지 않았던 치마를 입는다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았던 스타일을 과감하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시도하시냐면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한 메이크업을 하신다거나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 염색을 하지 않았는데 머리 염색을 하신다거나 옷 스타일을 좀 바꿔보신다거나 본인답지 않은 것을 좀 많이 시도를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신금하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신금분들 몸살 앓으시거나 음식 잘못 드셔서 신금분들 장염에도 시달릴 수가 있는데 오늘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업이나 어떤 정신적인 스터디 활동 커뮤니티 온라인 활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운이 되시지만 머리 쓰는 직업들 머리 쓰는 부분들은 굉장히 왕성한 일상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나 내가 사귀고 있는 연인 혹은 지금 썸 단계에 있는 분들께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신금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챙겨주세요 신금분들이 좀 종알종알 말씀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신금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몸도 아프고 하니까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수일간이죠 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지요 비견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져요 그리고 뻔한 얘기들 답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일들이 좀 귀찮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스스로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신발끈 맨다거나 속옷장에서 뭘 못 찾아요 이런 것들조차 본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수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냥 챙겨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오늘 운이 그렇구나 라고 마음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오늘 겁제가 들어왔고요 절지에 앉았습니다 동업자라든가 직장에서의 인연들이 정리가 되거나 이별을 하시게 되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쩌면 사표를 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결정되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 힘내시고 저는 또 일요일 운세 영상 제작을 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